안녕하세요. 가족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은 가족을 가질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의뢰, 가족이 곁에 있다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곤 해요. 늘 당연한 듯 내 옆을 지켜주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라는 말이 있듯 그 당연한 가족에 대한 고마움만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고마움을 망각한 정도를 넘어 가족을 함부로 대하다 인생이 뒤바뀌어버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시모예요. 그리고 제 사연도 바로 제 시모에 대한 이야기죠. 제 결혼생활 이야기에 앞서 제 출생과 성장 과정을 잠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딸부잣집의 세 자매 중 장려랍니다. 평생 나랏밥 먹는 공무원으로 살아오신 아빠는 딸들을 무척 사랑해 주셨어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엄마 또한 마찬가지로 좋은 분이었죠. 그렇게 두 분은 사랑으로 우릴 키워주셨지만 훈육할 땐 엄하셨어요. 특히 아빠는 누가 나랏밥 드시는 분 아니랄까봐 법, 규칙,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회초리도 드셨습니다. 그럼 부모님 덕에 우리 세 자매는 어디 가서 인성교육 못 받았다는 소린 듣지 않게 성장했어요. 제가 동생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건 아빠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자랐다는 거죠. 진숙아, 넌 장려니까 동생들 잘 챙기고 엄마도 많이 도와줘야 한다. 그랬기에 저는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대신 집안일도 더 많이 하고 동생들 식사도 공부도 종종 챙기고 봐줬어요. 그래도 동생들도 저를 많이 따르고 도와준 덕에 힘들다기보단 고람을 많이 느꼈죠. 부모님은 항상 우리 장려 장하다, 착하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한 번은 아빠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해주시더라고요. 진숙아, 돌이켜보면 너도 네 동생들이랑 그저 똑같은 어린애였을 뿐인데 아빠가 너에게 쾌난 장려의 짐을 치워준 것 같더구나.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 많이 미숙했어. 미안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 번 없이 항상 이 부모를 도와주고 동생들도 잘 챙겨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저는 자녀에게 때로는 고맙다, 미안하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아빠가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저희 엄마도 엄마지만 아빠는 저희 집안의 든든한 가장이자 기둥이었고 우리 가족은 모두 그런 듬직한 아빠를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제가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하며 만나게 된 시아버진 저희 아빠완 좀 딴판인 분이더군요. 평생 용적공 일을 하며 시모와 남편 시숙을 건사했다는 시아버진 키도 162cm 정도의 체격도 굉장히 왜소하셨어요. 반면 두 아들을 키우며 단 한 번도 일한 적 없이 주부로 사셨다던 시모는 시부보다 키도 덩치도 굉장히 큰 분이셨죠. 그리고 그 두 분은 성격도 그 외형과 비슷했어요. 여보, 물 좀 가져와. 아우, 차가워. 아, 이게 뭐야? 찬물은 몸에 안 좋은 거 몰라? 나 몸에 안 좋은 거 잔뜩 먹고 빨리 저 세상 가라는 거야, 뭐야? 아니, 난 그냥 집이 좀 더운 것 같아서. 빨리 빨리 좀 말해, 답답하게. 당장 빨리 가서 미지근한 물로 다시 떠와. 당신, 내가 가스벨프 항상 잘 잠그라고 말했어, 안 했어? 이러다 집에서 사고라도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이상하다. 아침에 국 끓이고 나서 잠근 것 같은데 아까 당신이 점심에 국 데워 먹을 때 켜둔 거 아니야? 뭐야? 지금 내 탈하는 거야? 그래도 당신이 확인했어야지. 그리고 애초에 당신이 알아서 나한테 밥 차려서 대령했으면 내가 밸브에 손댈 일도 없었잖아.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나 얼른 돈이나 줘. 내일 개모임 사람들하고 계곡에 놀러 가기로 했어. 시아버진 드센 시모에게 아주 꽉 잡혀 살고 계셨습니다. 시모는 어른에게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본 산업쟁이 중 제일이었어요. 목소리도 크고 갈갈한데다 누가 자신의 말에 반대라도 하면 소리부터 빽 지르고 보는 사람이었죠. 저희 집안과 너무 다른 분위기에 처음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욱 놀랐던 건 제 남편의 형인 시숙 또한 그런 시모에게 맞장구를 치며 시부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다들 다 먹었는데 당신은 언제까지 느릿느릿 밥 쳐먹고 있을 거야? 나 나가서 커피 마시고 싶어. 빨리 먹어. 하여튼 군베기 같아가지고는. 아버지, 어머니 또 뿔나셨어요. 그러게 왜 이렇게 느릿느릿 드세요? 얼른 드세요. 어머니 말씀 잘 들으셔야죠.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겨운 줄 아세요? 역시 최고의 내 편은 우리 장남이야. 어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쏙 들까. 내 마음이 바로 그 말이야. 가끔은 우리 형문인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나랑 아주 잘 맞는다니까. 아빠를 항상 존경하고 따르는 집안에서 자란 저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시숙은 커다란 덩치부터 갈갈한 성격, 이기적이고 못된 성격까지 시모와 판박이었어요. 게다가 항상 시모의 편을 들며 함께 시아버지를 구박했으니 시모가 시숙을 얼마나 예뻐했겠습니까? 남편에게 듣기로 시모는 어릴 적부터 그런 시숙을 많이 편애했다고 해요. 남편을 구박한 건 아니었지만 시숙을 너무나도 예뻐했던 거죠. 그리고 내심 자기 엄마에게 서운해하던 남편을 시모 몰래 시아버지가 뒤에서 많이 챙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덕분에 내가 크게 애정결핍을 느끼지 못하고 자란 것 같아. 아버진 어머니가 형한테만 맛있는 반찬 더 얹어주고 형 신발만 새로 사주고 할 때 항상 뒤에서 날 따로 챙겨주셨거든. 나 학교 끝날 시간에 맞춰 찾아와서 나랑 친구들한테까지 떡볶이를 사주시기도 하고 내가 갖고 싶어하던 운동화나 옷을 사주면서 말이야. 물론 못 보던 신발이나 옷이 보이니 어머니께 걸릴 때도 있었는데 난 그냥 내가 아둥바둥 용돈 모아서 샀다고 거짓말했어. 아버지가 멋대로 돈을 쓰면 어머니가 항상 화를 내셔서 아버지를 위해서 말이야.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께 항상 감사해하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이가 들며 몸이 점점 쇄약해진 탓에 일을 자주 나가지 못하게 되자 시모는 시아버지를 전보다 훨씬 구박하기 시작했다는군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의 편을 들어드렸다고 했죠. 그리고 시모와 시숙의 행동이 무마땅해 했던 저 또한 결혼 후 그런 남편을 도와 시아버지 편을 들어드렸어요. 사람이 먹는 속도가 서로 다른 거지 왜 그렇게 뭐라고 하세요. 이러다 아버지 체하시겠어요. 그럴 거면 어머니 형이랑 형수님이랑 같이 먼저 가세요. 저인 아버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갈게요. 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네, 전 남편이랑 같이 아버님 기다렸다 갈게요. 그리고 아주버님 어머님은 뿔나면 안 되고 평생 가족들 위해 헌신하고 산 아버님은 아버님 마음대로 밥도 천천히 못 드세요. 아버님 요새 소화기간이 많이 약해지셔서 그러신 건데 아버님 덕에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아주버님은 고작 그 짧은 시간도 못 기다리세요. 아주버님도 어머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남편이 시아버지 편을 들어줄수록 시모는 점점 더 시숙만 예뻐하며 남편을 못마땅하게 대했다더군요. 그런데다 아내인 저까지 남편과 똑같이 행동하니 시모는 저 또한 곱게 보지 않더라고요. 시모는 번번이 제 손이 똥선 형님과 저를 비교하며 흠을 잡았어요. 이에 너희는 왜 서울 사는 큰애들보다도 늦게 오니 아무튼지 느려 터져가지고선 작은애 너 얼른 앞치마부터 메라 지금 음식할 거 투성이야 너 때문에 식사 때 다 늦어졌잖아 그럼 형님하고 두 분이서 먼저 준비하고 계시지 않고요 큰애는 평소에 돈 버느라 힘들잖아 게다가 서울에서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무슨 음식을 시켜 고작 중소기업 다니면서 쥐꼬리만한 돈 버는 데다 별로 멀리도 안 사는 네가 당연히 해야지 쥐꼬리만한 돈 번다고 일이 안 힘든가요?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아무튼 돈 못 벌고 공부도 못했던 것들이 풀만만 많지 어머님 의견에 크게 동의는 못하겠는데요 이 집에서 제일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어머님이신 거 아시죠? 그냥 그렇다고요 뭐야? 형님은 전문직종에서 일하며 돈도 잘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숙과 똑같이 시모의 편에 서서 시아버지를 은근히 무시했던 형님은 늘 시모에게만 용돈도 많이 줬어요 그랬으니 시모는 툭하면 직업 혹은 돈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차별하더라고요 그냥 듣고 있기엔 화병이 날 것 같아 저는 은근슬쩍 시모의 속을 긁어놓고 냈습니다 하지만 어른에 대한 예의를 귀에 모시박히도록 교육받았던지라 차마 그 이상 대들거나 하진 않았어요 또한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께 워낙 잘했고 시아버지께만은 잘해드리고 싶었기에 저는 시댁도 최소한 만큼은 찾아가며 며느리 도리를 했던 거예요 가끔은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이런 하소연을 해보기도 했어요 진짜 속상해 아무리 아버님이 덩치가 어머님보다 작기로 써니 왜 그렇게 당하고만 사셔? 평생 힘들게 돈 벌어서 가족들 부양한 건 아버님인데 왜 전보다 돈 좀 못 벌어온다고 어머님 아버님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야 그동안 아버님 덕에 실컷 놀러다니고 어머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시면서 그리고 왜 아버님은 어머님한테 항상 지셔? 더 이상은 못 두고 보겠어 안 되겠어 나라도 나서서 그냥 그러지마 나도 안 해본 거 아니야 나도 아버지께 왜 어머님께 당하고만 사시냐고 당당하게 목소리도 높이고 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자신도 사람인데 화도 나고 억울도 하다고 그런데 자식들 생각하면서 집에 큰 소리 나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참고 사는 게 버릇이 되셨대 그리고 지금도 아버진 괜한 소란이 일어나는 게 싫으시대 그러니까 나도 괜히 더 큰 문제 만들지 말고 내 가족이나 잘 건사하라고 하시더라고 이런 뜻의 아버님을 억지로 시모와 떼어놓을 수도 없으니 참 답답했습니다 시모는 시아버지의 그런 성정을 알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 더욱 활기를 치고 다닌 거더라고요 아유 우리 예쁜 손주 아주 지 애비를 쏙 닮아서 예뻐 죽겠네 자 이 할미가 주는 용돈이다 당신 왜 형문인애에만 그렇게 물고 빨고 하고 성문인애에는 본체도 안 해 아무리 어려도 애들도 다 알아 자기가 차별당하는지 아닌지 그렇게 예뻐해 주고 싶으면 당신이나 예뻐해 줘 그리고 아직 성문인애에는 아직 돈이 뭔지 잘 알지도 못할 텐데 용돈을 왜 줘? 돈만 아깝지 당신 근데 자꾸 성문인애 올 때만 나한테 토를 다는 것 같다 어디 내가 그 귀 한 번 다시 제대로 꺾어줘? 시모는 아직 나이도 한참 어린 저희 아들까지 시숙 내 아이와 차별했습니다 얄밉게도 형님과 시숙은 그런 시모 옆에 붙어서 집안일엔 손도 안 대고 킬킬 대더라고요 혼자 음식을 하던 저를 돕던 남편은 한숨을 쉬며 그런 형님과 시숙에게 싫은 소리를 하곤 했죠 형, 형수님이랑 같이 와서 뭐라도 좀 거들어봐 설거지라도 하든가 맨날 밥 다 먹고서도 들어 누워있기 바쁘고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제 남편 말이 맞아요 두 분 오늘도 그렇게 음식도 설거지도 나 몰라라 하실 거면 저흰 두 분 밥은 그냥 빼고 차릴래요 뭐? 동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말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와서 일손 거들어주세요 저는 그런 남편을 거들어 짜증을 꾹꾹 눌러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자신들의 밥은 쏙 빼놓고 차릴 것 같자 그제 형님은 투덜대며 못 이기는 척 나무를 다듬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시숙은 꼼짝도 안 했고 시모는 우릴 째려보며 투덜거렸죠 아휴, 나 들으라는 거야 뭐야? 얘, 너희들 손 아랫사람이 손잇사람보다 일 좀 더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어디 건방지게 큰 애들을 부려먹으려고 들어? 저희 부모님은 어른이 항상 먼저 본을 보유하는 법이라고 알려주셨는데요 그리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네 형님은 나한테 용돈 주잖아 그게 일하는 거랑 퉁 치는 거지 그 돈이 저한테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 아이고 배야 저 배가 좀 아파서 화장실 좀요 슬슬 시모에 대한 제 인내심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싶다가도 어느새 제가 시모의 말에 일일이 말대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진짜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 저는 아예 그 대화 자리에 핑계를 대며 잠시 피해버리곤 했죠 미안하다 애미야 나도 네가 내게 해준 것처럼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그 뒤에 이어진 후폭풍을 생각하면 자꾸 용기와 엄두가 안 나더구나 오늘도 많이 속상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위해 이렇게 발길을 끊지 않아줘서 정말 고맙다 자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성문이랑 우리 손주랑 같이 맛있는 거 사먹고 기분 풀렴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 미안해 여보 우리 아버지 위해서 나랑 우리 부모님 집 같이 가주는 거 내가 정말 고마워하는 거 알지? 내가 앞으로 당신하고 장인 장모님께 지금보다 훨씬 잘하려고 최선을 다할게 그런 저에게 남편도 시아버지도 늘 미안해했습니다 저도 그런 두 사람 때문에 아직 시모를 보고 살긴 했지만 언제까지 제가 참을 수 있을지 장담하긴 힘들더라고요 고작 결혼한 지 4년 만에 제가 학을 그렇게 떼게 한 시모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4년이 됐던 그 해에 저희 친정에 불행이 닥쳐왔어요 아빠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 진숙이에요 아빠 큰딸 진숙이요 어떻게 여보 우리 아빠 말씀도 제대로 못하셔 괜찮아 내가 좀 찾아보니까 잘 재활하면 나중엔 많이 나아지시곤 한데 너무 걱정하지 마 장인어른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다 잘 될 거예요 이 큰 사이만 믿으세요 은퇴 후 종종 엄마의 식당일을 도우며 여유롭게 사시던 아빠가 그만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평소처럼 운동을 다녀오던 길에 말이죠 지나가던 행인분이 아빠를 발견하고 구급대에 신고해 주지 않았다면 더 큰일이 발생했을 텐데 빨리 병원으로 옮겨진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아빠는 병원으로 옮겨져 막힌 혈관을 뚫는 혈전 용해제로 급히 치료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비 증세가 남아있었고 아빠는 병원에 입원해 집중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당시엔 제대로 된 말은커녕 스스로 거동도 못하던 아빠를 저와 엄마가 교대로 간병하기 시작했죠 결혼한 둘째도 아직 미혼이던 막내도 모두 직장 다니며 서울에 살아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아빠를 간병할 수 없었거든요 당시 저는 더 나은 곳으로 이직을 위해 마침 잠시 회사를 그만두고 쉬는 중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이직 준빈 잠시 내려놓고 엄마가 장사를 하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던 시간은 아빠를 도맡아 간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빠 제가 몸 돌려드릴 테니까 불편해도 잠깐 참으세요 안 그러면 습진 생겨요 아빠 샤워 못해서 답답하시죠 그래도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얼른 물티슈로 닦아드릴게요 분명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샤워하러 아빠 스스로 화장실에도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빠의 상태가 가장 심했던 몇 주간 저를 괴롭게 했던 건 몸의 고생스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강했던 아빠의 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약해진 모습이 제 마음을 너무 괴롭게 했죠 그런데 제가 슬퍼하면 한순간에 건강을 잃은 아빠 속은 더 문드러질 것 같더군요 때문에 전 일부러 아빠 앞에서는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아는 듯 아빠는 힘도 잘 들어가지 않던 손으로 희미하게 제 손가락을 잡는 신용을 하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왜 우세요 아빠 곧 다시 펄펄 날아다니실 건데요 전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그럼요 장인어른 제가 인터넷에 엄청 찾아봤거든요 분명 전처럼 말씀도 잘하고 나중엔 뛰어다닐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이 큰 사이 믿으시죠 아빠가 걱정돼서 못 견디겠다던 남편은 고맙게도 한동안 회사일을 일찍 끝내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오실 때까지 아빠 곁에 붙어 저 대신 간병을 하다가 저와 함께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향하곤 했어요 간혹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지 못한 날에도 남편은 꼭 아빠의 병원에 들러 얼굴이라도 비추고 오곤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와 이미 집에 와 있는데도 말이죠 그런 남편에게 엄마도 저도 주말마다 아빠를 보러 오던 동생들도 많이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 잘 드려줘 잘 드릴 게 뭐 있어 딸이 아빠 간병하느라 못 온다는데 나랑 유성희만 얼른 다녀오면 되지 장인어른 저 갈게요 이 사이 보고 싶다고 오시면 안 됩니다 유성아 할아버지께 다녀오겠습니다 해야지 그러던 어느 주말 저는 아빠를 간병하느라 시댁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두 여동생 모두 서울에 중요한 일이 있어 오지 못했고 엄만 몇 주간 장사하랴 아빠 간병하랴 무리한 탓에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아들만 시댁에 보낸 지 한 시간 뒤쯤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시모는 제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어요 예 넌 왜 안 오니 내가 혼자 음식 준비 다 해야 되잖아 네? 제가 못 간다고 미리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아빠 간병해야 한다고요 그래도 내가 오라고 말했잖아 어디 시댁이래 며느리가 빠져 못 간다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그냥 오라고 소리 지르고 끊으신 거죠 일방적으로요 그리고 오늘 뭐 중요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그냥 저 일 시키려고 계속 부르신 거 아니에요? 왜 음식을 꼭 제가 해야 돼요? 어머님도 있고 형님도 있잖아요 네 형님은 돈으로 효도하잖아 근데 넌 뭐 돈 잘 버니? 그래서 나한테 볼 때마다 몇 시 몇 백씩 턱턱 줘? 아니 못하잖아 그런 며느리 노릇을 몸으로라도 떼워야지 그리고 네가 저번에 그랬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너 지금 백수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 와서 집안일이라도 해야지 어디서 내 아들 돈을 꽁으로 먹으려고 그래?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전 이직 준비하다 아빠 간병 문제로 남편에게 기대고 있다고 쳐요 근데 어머님은 몇십 년간 그런 사정도 없었는데 왜 아버님 외벌이에 기대고 사셨어요? 그럼 어머님이야말로 먹지도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 아빠 상태가 어떤지 뻔히 알면서 위로 한마디 못해줄 망정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행동하세요? 어제 막 알게 된 사람이 다쳤다고 해도 안부 정도 묻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저희 아빠 안부도 한 번 안 물으시냐고요? 너무 화가 나서 미처 막을 새도 없이 심한 말이 마구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실제로 시모는 매번 밖으로만 나돌아다녔어요 시아버지와는 생전 집안 마트도 잘 나가지 않던 사람이 친구들이나 개모임 사람들과는 하루가 멀다고 만나서 술 마시고 여행도 아예 질리도록 다녔죠 언젠가 우연히 시모의 사진첩을 본 적이 있는데 그곳엔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아들 사진은 당연히 없고 시아버지 얼굴이 나온 사진조차 한 장도 없더라고요 시모의 사진첩엔 온통 자신이 놀러간 여행지 친구들과 모임 사람들 그리고 시숙 부부와 시조카 사진뿐이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아이야 그렇다 치지만 정말 시아버지가 시모의 가족이 맞나 싶었죠 진짜 요즘 애들 무섭다더니만 어디서 시아버지한테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 그래 오지 마라 오지마 아니 근데 진짜 얘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 나 그냥 얼른 유성이 데리고 다시 장인어른 병원으로 갈게 여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남편이 옆에 있었는지 남편은 시모의 전화를 빼서 제게 사과한 뒤 전화를 끊더군요 네 그때 그래도 어른인데 제가 시모에게 말이 과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아빠 상태를 뻔히 알면서도 몇 번이나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그 사이에 두 번이나 문병하던 시아버지와 달리 안부 한번 웃기는커녕 사람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시모에게 너무 화가 나서 그땐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잠시 뒤 아이와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빠 몰래 제게 시댁을 뒤집어 놓고 왔다고 말하며 씩씩댔죠 나도 더 이상은 어머니 못 참아드리겠어 나만 차별하면 괜찮은데 당신한테까지 너무 심하잖아 어머니 행동이 아까 많이 속상했지? 미안해 여보 그때 우리 부부는 웬만하면 앞으로는 시아버지 밖에서 찾아뵙고 시댁엔 가지 말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집안에 막아 꼈던 건지 아빠가 쓰러지신지 한 3주 뒤 어느 날 이번엔 시아버지께 사고가 발생했더군요 오랜만에 용접일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던 시아버진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다행히 목숨에 지장은 없었지만 같은 쪽 다리와 팔을 다친 시아버진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흥 내가 집에 그렇게 오랄 땐 안 오더니만 시애비가 다쳤다니까 한다름에 달려오는 걸 좀 보게 아주 대단한 효분합시였네 저와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급히 시아버지가 입원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시모는 저를 향해 저렇게 빈정거리더라고요 짜증이 났지만 다친 시아버지가 먼저였으니 우린 두 귀를 꾹 닫고 참았어요 그러자 보냈는지 시모는 안 그래도 다쳐서 힘들어하는 시아버지를 구박하기 시작했죠 오늘 개 모임 사람들이랑 치킨에 맥주 먹기로 했는데 당신 때문에 이게 뭐야 병원비도 잔뜩 나가겠구만 사람이 왜소해서 약해 빠져가지고선 무슨 오토바이 치였다고 병원 신세를 몇 주씩이나 지게 돼 아무튼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어머님 지금 치킨에 맥주가 문제예요 병원비가 문제냐고요 교통사고로 큰일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면 하늘이 도운 거죠 애미야 난 괜찮다 내 머리가 아파서 그러니 그만하거라 너무 화가 난 전 시모에게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하지만 정말 머리가 아픈지 힘없이 저를 말리는 시아버지 때문에 더 이상 시모에게 더한 소리를 할 순 없었죠 남편도 그날만은 시아버지의 안정을 생각해 한숨을 쉴 지언정 시모 앞에서 입을 꾹 닦고 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다쳐도 아필 다리를 다치셔서 간병이 필요할 것 같은 시아버지가 너무 걱정됐습니다 마음 같아선 제가 가서 간병해드리고 싶었지만 이미 아빠를 간병하는 중이라 어렵겠더라고요 시모가 믿음직스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아버지 곁에 없는 것보단 낫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점심쯤 아빠 병원에 있는데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걸더군요 솔직히 시모에게 전화를 받고 기분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받기가 싫었어요 하지만 혹시 시아버지 일일까 싶어 하는 수 없이 저는 전화를 받았죠 그 전화는 시아버지에 관한 전화가 맞긴 맞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라는 게 그 전에 통화 내용보다 훨씬 황당무게하지 않겠어요? 너 어디니? 저요? 저희 아빠 병원이요 사도는 그냥 병원 간호사한테 부탁하고 넌 이 시애비 병원 좀 와야겠다 지금요? 아버님께 무슨 일 있어요? 일은 무슨 나 어제 그 양반 간호한다고 개모이 못 나간 거 알지? 근데 내가 오늘도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단 말이야 나도 내 인생에 있는데 그 귀찮은 양반 때문에 내 일에 계속 지장을 받아야 되겠니? 간병이 지장이라고요? 그게 지금 아버님한테 하실 말이에요? 아 시끄러! 나 너한테 되바라진 소리 들을 시간도 여유도 없으니까 네 시애비 병원 와서 며느리 돌이나 해 넌 네 시아버진 좋아하잖아 그럼 그 정도 돌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저번에 우리 집에도 안 오고 너 때문에 성문이도 그냥 가버려서 집 분위기 엉망이었거든 그거에 대한 만에 좀 입원해 해라 기가 막히지 않나요? 시모는 저번에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아프신 저희 아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시모는 고작 자신이 놀러 나가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아버지 간병도 나몰라라 팽개치려고 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싫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시모에 대한 모든 인내심이 제 안에서 두둑 끊어진 겁니다 제가 그 집에 빚이라도 줬나요? 애초에 어머님이 말씀 잘못해서 망가진 분위길 왜 제가 만회해요? 그리고 그렇게 돌이 운운하실 거면 며느리 된 돌이보다 아내 된 돌이가 먼저 있지 않나요? 어머님은 아버님께 아내 된 돌이를 대체 뭘 하셨어요? 지금도 그래요 본인 남편은 본인이 챙기셔야죠 보, 본인 남편? 예, 너 아줌마 악 나간다? 너네가 웃음니? 자식인 아주머님도 며느린 형님도 아버님을 다 우습게 보는데 같은 며느린 저라고 어머님 우습게 못 볼 거 있나요? 배울 점도 담고 싶은 점도 하나 없고 오히려 평생 안 보고 싶은 분인데요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아버님을 항상 그렇게 무시하시는데 평생 돈 벌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 아버님이 있었기에 지금 어머님이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아버님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주 선생님 납시 없다 납시 없어 오기 싫으면 끊어 아유 지겨워 진짜 저는 정말 시모를 안 볼 각오를 한 채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질린 듯한 목소리로 얼른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솔직히 시모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아버지가 걱정된 건 당연했어요 시모가 정말 시아버지를 나몰라라 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간호사분들이 계시다고 한들 화장실 문제, 머리 감고 세수하는 거, 밥 먹는 거 등등 모든 걸 시아버지 혼자 하긴 힘드실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 전 그날 엄마와 교대 후 아이를 데리고 시아버지의 병원에 찾아갔어요 원래도 그날 저녁 시아버지께 가려고 했던 남편은 저와 거의 동시에 병원에 도착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게 시모와의 통화 내용을 전해드린 남편은 기가 차서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아버지, 설마 어머니 오늘 내내 여기 없으셨어요? 그럼 식판 받고 화장실 가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팔까지 다치셔서 휠체어에 혼자 앉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식판은 감사하게도 배식 이모님들이 갖다주고 수거도 해주셨고 화장실은 간호사분들께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죄송해서 죄송해서 여태 참았다 저녁에 네가 온다고 해서 말이야 내가 못 살아 정말, 잠시만요 화가 난 남편은 그 즉시 시모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전화를 받은 시모는 정말 시아버지를 두고 놀기 바빴더라고요 그때 시모는 막걸리를 먹는 중이라며 꼬인 혀로 전화를 받았거든요 어머니, 어떻게 몸 불편한 아버지를 하루 종일 혼자 두셨어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 몰라, 난 나누는 게 더 중요해 넌 네 아버지 병원 가있냐? 나 없이도 그때까지 그 양반 혼자 잘 있었대지? 아이 그럼 됐지 뭘 그래 잘 됐네 그 양반 퇴원할 때까지 성문인 네가 이 시간에 그렇게 가봐라 니 저 그 망할 것은 지에이비만 챙긴다고 그 양반 간호하기 싫텐다 시모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황당 그 자체였어요 시아버진 내가 가족들의 짐만 되는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안쓰러운 마음에 위로를 해드렸죠 아니에요 아버님 살면서 사람한테 어떤 병이나 사고가 찾아올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그럴 때 서로 돕고 의지하라고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앞으로 저녁마다 저희 남편이 꼬박꼬박 찾아올 거니까 낮엔 좀 불편해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도 종종 우리 유성이랑 올게요 낮에 간병인을 붙여드리려고 했지만 시아버진 그 정도는 아니라며 극구 거절하셨어요 그 뒤로 조한 남편은 시아버지가 불쌍해 저녁마다 가서 돌봐드렸죠 남편은 회사가 끝나면 바로 시아버지의 병원으로 갔고 저는 엄마와 교대하면 아이를 데리고 함께 시아버지께로 갔죠 물론 남편이 있으니 항상 저까지 갈 필요는 없었는데 마음이 아팠거든요 시아버지께서 이번에 계신 동안 서울에 살던 시숙 부부는 바쁘다는 핑계로 딱 한 번 그것도 5부만 앉아있다 갔었어요 시아버지를 두고 노느라 바빴던 시모는 진짜 며칠에 한 번씩 어쩌다 잠깐씩만 들렀다 쌩하니 가버리곤 했죠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지 않습니까 분명 그런 가족들의 행동에 시아버지의 가슴에 상처가 생겼을 텐데 저라도 애들 데리고 가서 시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이번에 계시는 내내 저도 남편도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나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무슨 생각이요 아버님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 말이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나 무서워서 피하지 라는 말처럼 난 이 시에미와 부딪히기 싫어서 평생을 참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자식들도 다 컸겠다 굳이 내가 왜 힘들게 돈 벌어서 날 남편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집사람을 부양하고 이렇게 과시당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냐 너희들 혹시 내가 이 나이에 이혼하더라도 이해해 줄 수 있겠냐 그동안 시아버지가 많이 힘들긴 힘드셨구나 싶어 남편과 전 시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우리도 시모가 이렇게 진절머리 나는데 같이 살던 시아버지는 오죽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온기에 갑자기 서름이 터진 건지 시아버지는 눈물을 떨구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진 시아버지의 말은 경악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미안하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이혼까지 생각하고 나니 지난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서 그런다 그거 아니? 너희들이 없을 땐 그 옆에 내가 날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걸 말이다 너희들이 있는 데서도 그랬으니 안 볼 땐 오죽했겠어 내가 집에서 물만 마셔도 후루룩거리는 소리 듣기 싫다면서 리모컨을 던지고 자기 친구들이랑 통화하면서 나 들으라는 듯이 내 뒷담화를 해댔다 외모도 하찮고 버리도 별 볼 일 없는 인간 만나 자기 인생이 불쌍하다고 말이야 그리고 있잖니 성문이 너랑 네 형한텐 비밀로 했지만 그 옆에 내 너희들 어릴 적엔 바람도 피웠었다 네? 바람이요? 그래 그런데 나한테 걸리고서도 어찌나 당당했었는지 몰라 나처럼 키 작고 말라 비틀어진 인간이랑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라면서 말이야 내가 오죽 남자로서 매력이 없었으면 자기가 바람을 피웠겠냐고 도리어 따지는데 정말 눈물이 났다 심지어 난 그때 그 상간남이란 놈한테도 쥐톨만한 인간이 꼴에 질투 난다며 비웃음도 당했어 그땐 정말 수치스러워서 살고 싶지가 않았지 그런 수모를 당했으면서도 시아버진 시모를 눈꼭 감고 용서해 주었다는군요 단 하나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려고 말이죠 그런데도 시모는 고마운 줄 모르고 도리어 지금과 시아버지를 그렇게 괄시했던 거예요 그 경악스러운 사실에 저는 입을 틀어막았고 남편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열을 했습니다 그걸 대체 왜 참고 사셨어요 아버지 나중에 제가 다 컸을 때라도 말씀하셨어야죠 난 가장이잖니 아무리 그런 여자랑 결혼해서 불행해졌더라도 가장인 이상 난 가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단다 그런데 그 인내의 결과가 결국 이거라니 너무 허무했어 그래서 난 이제라도 성문이 네 엄마랑 이혼하고 싶다 성문아 그리고 애미야 내가 그래도 되겠니? 남편은 계속 새어나오는 울음 때문에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연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 대신 시아버지를 꼭 안아드리며 말씀드렸죠 당연하죠 아버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아버님이 제 아버님인 건 변치 않아요 아버님, 아버님은 정말 훌륭한 가장이셨네요 그러니까 이젠 아버님 스스로를 위해서 사세요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그렇게 퇴원한 후 시아버진 가족 모두를 불러서 이혼을 선언하셨습니다 시숙도 형님도 심지어 시모까지 그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듯 수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간병 좀 안 해줬다고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가 이혼하면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요? 아버진 어머니의 고마움을 너무 모르신다 시끄럽다 내가 그동안 오냐오냐 했더니 이게 지 아버지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떠들어 대는구나 아, 아버지? 시숙은 평소처럼 시아버지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진 난생 처음 보는 무섭고 다나운 모습으로 시숙에게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시숙은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하며 잔뜩 어깨를 움츠러뜨렸어요 그리고 시아버진 그런 시숙을 꾸짖었죠 나 아니었으면 네가 어떻게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겠니? 너야말로 그런 나한테 전혀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잖아 난 너한테 에비로서 해줄 건 다 해줬고 이젠 아무런 미련도 없다 부모 무시하는 자식만큼 한심한 인간도 없는 건데 그게 바로 너야 그러니까 넌 앞으로 그렇게 쿵짝이 잘 맞는 이 엄마만 열심히 챙기고 살거라 그리고 당신 시아버진 이 이혼에 더 할 말 있어? 평소에 날 그렇게 못마땅해 했잖아 그럼 이혼에도 불만 없지? 하! 이 양반이 병원에서 병원밥을 잘못 먹었나? 그래! 해! 이혼! 누가 무섭대? 잘 됐네! 이제 나도 자유야! 프리덤! 시몬은 그런 시아버지를 향해 더 높이 턱을 치켜들며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큰 소란이 생길 걸 우려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시아버지와 시모의 이혼은 싱겁게 마무리됐어요 시아버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모와 나쁘지 않은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시아버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기 시작하셨죠 저와 남편은 그와 동시에 시모와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어차피 시숙내만 좋아했겠다 시모도 우리에게 딱히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저와 남편도 시모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뒤였으니 정말 편하더군요 우린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던 시숙내와도 교류 없이 살았고 시숙내 또한 시아버지에게 연락 한 통 안 하더라고요 아버님!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이번 주말에 같이 저녁 드실래요? 아 어쩌냐! 나 그날 색소폰 통호회 사람들이랑 회식하기로 했는데 요즘엔 색소폰도 배우세요? 아버님 요즘엔 저희보다 더 바쁘시네요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봬요 오냐! 내가 나중에 너희들 집으로 맛있는 거 사들고 가마 우리 귀여운 유성희도 볼 겸 말이야 이혼 후 4년이 지난 지금 시아버지 완전히 1급수 만난 물고기처럼 건강하고 활기차지셨습니다 어차피 노후자금은 마련해 두었다며 시아버지는 근근히 나가던 일도 완전히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즐겼던 낚시, 악기 등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며 살고 계시죠 심지어 요샌 사교용 포크댄스도 배우로 다니신다는 말에 저는 존경의 박수까지 쳐드렸네요 시아버지는 이 좋은 이혼을 왜 진작 안 했을까 하며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곤 하세요 내가 계속 시름시름 알았던 건 단이 시에미에게 짓눌려서 산 스트레스 때문이었나 보다 난 요즘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시아버지의 밝고 화난 모습을 보면 우리까지 괜히 웃음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희 아빤 꾸준한 재활 끝에 지금은 많이 상태가 호전되셨어요 비록 약간의 마비는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요 지금은 집에 계신 아빤 걸을 때도 지팡이가 필요하시고 약간의 언어장에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항상 옆에 붙어있어도 되진 않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혼자 가능해지셨어요 엄만 혼자가 되신 시아버지를 가끔 저희와 함께 친정에 초대하곤 하시는데 덕분에 시아버지와 아빠는 요즘 꽤 가까워지셨답니다 두 분의 성격이 워낙 달라 통하는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꽤 맞는 부분이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신기하는 제게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우린 둘 다 한 시대의 가장이었지 않니 비슷한 가장의 무게를 짊어졌었으니 우린 친구나 다름없는 게다 저는 3년 전 이직한 회사에 전보다 많은 연봉을 받으며 잘 다니는 중입니다 막내는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두 여동생도 엄마도 큰 사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저희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지고 있고 남편은 몇 달 전 승진도 했죠 이렇게 우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소리 뻥뻥치고 이혼한 시모는 우리와는 극가극의 삶을 살고 있었더라고요 두 달 전쯤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우린 시모의 근황을 알게 됐어요 시모는 지금 한 월세빵에서 철양한 삶을 살고 있더군요 월세빵이요? 그래 우리 개모임에 나오던 어떤 여편 내가 무슨 금융투자를 하나 소개해줬었어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 거 있지 않냐 왜 4단계 방식의 주식이나 코인 같은 금융투자 말이야 난 그땐 뉴스를 안 봤으니 그 실체가 뭔지 꿈에도 몰랐어 그래서 거기에 홀락 넘어가서 큰 돈을 투자한 거야 저 몇 달 동안은 약속한 수익금을 주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제대로 투자하면 내 노우는 완전 황금밭길이라고 생각해서 난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하게 더 투자를 했다 근데 그게 완전 쪽박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던 거야 시모는 전 재산 대부분과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한 돈을 땡전 한 푼 못 돌려받고 결국 쫄딱 망했다더군요 그 뒤 형님과 시숙은 맨날 곡소리를 내던 시모를 몇 번 도와줬다고 해요 그런데 그 뒤로도 나가서 일할 생각은 않고 신세한 타만 하니 그 이기적인 인간들이 시모를 더 참아줬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죽이 잘 맞을 땐 언제고 두 사람은 결국 시모에게 연락을 끊고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모는 저에게 그것도 생전 처음 보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했던 거예요 우리 아들이 네 말이라면 잘 듣지 않니? 그래서 내 너한테 전화한 거야 에미야 나 월세 낼 돈이 없는데 월세 좀 보내주면 안 되겠니? 도저히 돈 나올 곳이 없어서 한 달 정도 식당 설거지를 했는데 아휴 힘들어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 니들이 돈 빌려준다고 하면 내일 당장 가서 때려치운다고 할 거야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전 돈 안 빌려드릴 거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이 힘들게 번 돈을 펑펑 쓰기만 할 땐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셨죠? 근데 이젠 좀 아시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돈 벌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한 아버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셨던지요 그런 아버님을 그렇게 구박했던 행동에 대한 결과가 지금 어머니께 그대로 돌아간 것 같네요 죄송하지만 전 어머님 드릴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아버님께 효도라도 한 번 더 할래요 이 번호는 앞으로 차단할게요 저는 시모의 부탁을 깔끔히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줬더니 남편 또한 자신도 시모를 도울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진정한 부모님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챙기기에도 부족하다며 말이죠 그렇게 시모는 지금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은 시아버지와 달리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한편 저희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여전히 친아들처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서라도 저 또한 시아버지께 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요 저와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에 효도하고 그런 부모님들께서는 그런 자식들에게 고마워하고 남편과 저는 서로의 부모님께 잘해주는 상대방에게 또 고마워하는 거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반면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시부에게 고마움이라고는 일절 모르던 시모는 결국 모든 걸 잃고 가족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이처럼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겐 가족조차 당연하게 떠나가는 법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유독 잤던 여름비가 슬슬 가을비로 바뀌어가는 요즘입니다 모두 조금씩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